안녕하세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김명희 연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22년 자체 연구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제목은 중등 진로전담교사 정책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중등 진로전담교사 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학교 구성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네 가지의 이유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영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 차원에서 진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주체로서 진로전담교사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진로전담교사 정책은 2011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배치되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로전담교사 정책은 일반 교사 중에서 역할 전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적응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 내 구성원들 속에서 직무 역할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전담교사 정책의 운영실태를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중등 단계의 진로전담교사 정책은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둘째, 진로전담교사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로전담교사 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중등 진로전담교사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두 번째는 진로전담교사 정책 운영의 쟁점 분석 세 번째는 진로전담교사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방법은 4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진로교육의 도입과 진로전담교사 정책의 재기배경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입니다. 그럼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진로전담교사와 학교관리자용 설문조사 도구를 제작하여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영역은 자격취득 방법부터 진로교육 내용,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 진로교육 협력, 역량 강화 개선 사항까지 총 6가지 범주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학교관리자도 진로전담교사 제도를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운영현황, 진로교육활동, 진로교육과 협력, 진로교육인식, 진로전담교사 업무 관련 인식, 개선 사항 등 6가지 범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주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로교육 전담부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가 82%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관리자들이 응답한 것을 기초한 것으로써 이후 진로전담교사 FCI 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로전담교사의 소속 부서는 74.1%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진로교육 이외의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0.3%였습니다. 타 업무가 주가되고 진로교육을 겸하는 부서로 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교수는 15.6%였습니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담당 업무도 진로교육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3.8%였으며 진로교육과 무관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응답한 사람은 15.6%였습니다. 진로교육 이외에 배정된 업무로는 교육복지 업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생활학습지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문화 및 특수교육도 19.1%를 차지하였습니다. 진로교육 전용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64.4%인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학교도 25%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도 25.1%를 차지하였습니다. 진로전담교사 학교급별 IPA 결과는 주로 학교 진로교육과정 운영 수립과 진로상담이 모든 학교급에서 높은 중요도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지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지원은 대체로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진로상담 활동의 업무 협력 여부도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진로전담 교사의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비율은 학생, 교사,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에 대한 진로전담 교사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로전담 교사의 역할의 자율성과 진로 진학 상담의 전문가로 인식하는 부분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로교육 활동의 협력은 단독과 협력 활동이 있는데 협력 부분은 학부모 연수, 진로체험 운영, 진로심리검사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로상담매 공유는 64%가 공유한다고 응답하였고 35.6%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진로상담 결과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합시스템 부재를 꼽았습니다. 연수 내용의 참여 비율은 진로수업 운영과 계획,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기반의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관련 부분 진로상담 기법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협의의 활동이 높았고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연수도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상담교사의 대부분은 부전공연수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직 현황은 단율맞지 않은 비율이 96.3% 부장 보직을 맡은 비율은 77.7% 진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도 74.1%로 나타났습니다. 진로전담교사와 학교관리자의 주제별 인식 차이는 모두 최신 진학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응답하였고 개선사항으로는 진로전담교사는 배치인원 증대를 학교관리자는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영향 강화 연수를 다양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전담교사 정책에 관한 초점집단 면접을 분석한 것입니다. 진로전담교사 그룹의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관리자 및 일반교사 그룹의 연구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점집단 면접은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5가지의 쟁점, 즉 진로전담교사 정책 시행 10년의 성과, 직무와 역할, 학교 내 협력, 영향 강화, 진로전담교사 정책에 대한 방향성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진로전담교사들은 일반교사에서 역할전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전환계기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당시 과원 또는 막내교사형, 학교관리자 추천 등 학내 추천이 15명 중 6명, 오랜 교직생활에서 새로운 길자키형은 4명, 본인 적성에 따른 선택형은 5명이었습니다. 연구참여 진로전담교사들의 소속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명 중에서 진로전담 부서를 증취한 학교는 일반고 한계교였으며 다수의 진로전담교사가 복지 또는 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1인 부장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GI의 소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진로전담교사 정책이 실행된 지 지난 10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둘째는 진로전담교사들은 진로와 직업교과 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중에서 수업과 상담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진로상담의 내용 공유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넷째, 현재 진로전담교사의 15가지 직무를 현 실정에 고려하여 핵심 업무 또는 공통 업무 위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진로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습니다. 여섯째, 진로전담교사의 영향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시험은 양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번째, 진로전담교사들 간에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덟째,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크게 개인요소, 학교요소, 정책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요소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및 직무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 개선 방안입니다. 진로전담교사의 직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나열적이어서 효과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직무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등진로전담교사의 직무를 학교급 및 학교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범위를 조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로교과 수업 개선 방안입니다. 진로교과 수업은 진로전담교사의 수업 시수를, 즉 주당 1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일반 교과 교사들이 대체하였는데 수업의 질을 고려하여 진로교과 수업 전담기관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 수업 대체 교사에 대한 교육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진로교과 수업 콘텐츠도 기존의 진로교육센터보다는 학교급 및 학교 유형별로 연구 모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로상담은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의 협력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진로전담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 1학년을 우선 상담대상으로 하여 진로 부분에서는 담임교사가 1차 진로상담, 진로전담교사는 2차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결과를 서로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로상담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기본상담대상으로 하며 상담 내용을 담임교사와 피드백하는 것을 추가 기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요소로서 진로교육 환경구축과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진로전용 공간 및 진로교육 예산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요소로 진로전담교사 영향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진로전담교사의 선발전용 요소에서는 교직 재직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 경력이 짧거나 연령이 낮은 교사도 진로전담교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서면 심사에서 장벽을 낮추는 겁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는 평판도 조사는 비평가자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와 우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전담교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로전담교사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데 사전 양성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수 진로전담교사 포상이나 기업 방문, 국제포럼 참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연수보고서와 체험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전담교사가 학교당 한 명씩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변, 유형별 연구회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속교사를 적극 활용하거나 연구회 운영비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연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탑재한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